안녕하세요. 모노로이드 보컬 안성진입니다. 드러버 리석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TRI 스탠드라는 곡으로 첫 번째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TRI 스탠드라는 곡은요. 중교기업 500주년을 기념해서 루터의 이야기를 우리의 방식으로 한번 재해석해봤습니다. 루터가 TRI 스탠드라는 고백을 드릴 때는 1521년에 보름수 회의에서 루터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그때에 드렸던 고백이에요. 루터가 이 고백을 했을 때 현실적인 위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사이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심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협과 또 우리 내적인 갈등과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감들 때문에 포기하고 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500년 전에 루터가 드렸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서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복음을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